불륜의 패러독스 창피해서 이랬던 인간의 특정 상대와 일부의 관계에 있던 아이들은 저희의 사람의 아내나 남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탐내곤 한다. 53개 후 만 7천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자 여자 아니 제구도 피검자 중에서 대학생 나이의 남자와 여자는 사회과학자와 야생동물학자들이 말하는 짝가로 체기를 자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번 이상 시도한 사람이 절반쯤이었고 개발이 성공했다. 북미 남자의 62%, 여자의 40%가 잠시 즐기려고 들은 사람의 배우자 나이의 은혜를 걸어체려 했다. 유혹에 넘어간 사람도 아주 많았다. 자, 걸어책이 표적이 되었다고 말한 남자의 60%가 그 순간 성관계를 즐겼다고 대답했다. 여자는 비율이 절반에 조금 모음이 있었다. 장기적이 유대관계를 맺으려고 남의 연인이나 배우자를 걸어채 사람들도 비둔한 비율로 플랭컨의 이야기는 중산층 부부의 이야기다. 성격이 냉정하고 매력이 없는 기사가 기사보다 신분이 더 높은 아내의 도리견이 등장한다. 기사는 도리견에게 구애할 때 기사로서의 명의를 지키기 위해 겉으로만 자신을 주인으로 숨기는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해 준다면 실제로는 주인처럼 구울지 않고 그녀를 복종하고 숨기겠다고 약속한다. 그러자 그녀는 계무하고 충실한 아내가 되겠다고 맹세한다. 이제부터 두 사람은 매우 현대적이며 평등한 계약을 맺는다. 아우렐루스는 성곰이 거든 기사와 반대로 비누스의 노예다. 그녀는 도리견에게 반해서 그녀를 졸졸 따라다닌다. 작은 희망이라도 주지 않으면 자살하게 뜨고 유혹하지도 한다. 마침내 도리견은 정제를 지키면서 사랑을 아리하는 남자도 구하려고 그는 저 혜변의 지향이 변환하다면 절대 그를 이겨두고 도리견은 확신했다. 10세기부터 최사한 18세기까지 성직자들은 여성을 사악한 유부의 서울로 여겼다. 여성의 성욕은 무서울 정도로 강하다고 여기서 이빨 달린 지휘의 신화까지 만들어졌다. 하지만 19세기 무렵에 새롭게 부상한 결혼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순수하고 순결하다는 관념의 바탕을 두었습니다. 라고 콘체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을 성생화를 의무로 이기고 색을 밝히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한 여자가 침대에서 재미있을 리가 없다. 따라서 남자들이 다른 곳에서 그런 괴력을 찾는 행동이 조금은 용인이 되었다. 여기서 유명한 이중자태가 등장했다. 남자는 왜 전부도 찾아가고 전부도 될 수 있지만 그러고 결혼생활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아내는 항의할 수 없었다. 자료조사 중에서 일기와 편지를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실제로 아내가 부족자력에 사랑을 피우면 아내와의 가족과 친지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건조가 말했다. 롱의 저서와 비슷한 책들이 나온 후에 신여성 시대였던 1920년대에 미국의 유럽인 여성의 성욕이라는 개념을 뜻이 익혔다. 여성은 경제적인 힘이 강요해질수록 제 바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래서 헌뇌의 정서로 행태로 나타나게 되어졌다. 밖에서 활동이 많아지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그렇게 될 수 있겠네. 모순 처음에는 성욕을 초등문제 처벌해야겠다. 결혼의 골탈이 안에서도 성욕은 최악이었고 사람들은 눈살을 처벌이곤 했다. 지난 평년 남주에선 성적의 결혼이 결혼의 최우선 목표였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의 성관계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무관하게 남자든 여자든 여전히 배우자나 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잤다. 이런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회의 풍습이 해이하거나 엄격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도하는 성형은 우리 뇌에 설계되어 있다. 가서 제기를 막아라. 당신은 광고에서의 질문 직원이다. 여기서는 남자라고 가정하겠다. 하지만 이장에 나온 미래소타의 수전처럼 베랑귀에 수투르기엔 번비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여자들과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만약에 아내가 당신이 아내들을 알게 되면 정말 필요없이 아내를 잃게 된다. 재산의 절반도 잃고 이웃은 연호성에게 수임료도 내야 한다. 게다가 방금 만드니 잔뜩 들어간 초기의 소스 파스타를 증식으로 먹었다. 당신은 친절하게 목렴의 미소로 보이는데 그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차리로 가서 앉으며 무의식적으로 환승을 내쉰다. 이것은 자기 통제다. 전전 두피질의 편도체의 복축 피계구 측자 핵과 대화하면서 그만두라고 말했다. 욕망가기 상황의 딜레마에 부딪혔고 이승이 이겼다. 독일 신경과학자 에스터 디코프와 울리버 그루버는 전전 두피질 측자의 경로의 기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비음자들 욕망과 이승이 충돌하는 상황에 처해했다. 먼저 18명의 젊은 적언자들이 충동성과 시룸을 추구하는 성향에 그런 표준 명상을 받았다. 그리고 시룸의 한 단계에서 컴퓨터 게임을 했다. 한 번에 하나씩 어두워 색깔 뇌물을 보여주었다. 주인 파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데나 생산할 수 없게 될 것 같다는 생산을 안 한답니다. 파우스는 일부러 과정에서 말했지만 결혼한 지 오래될수록 성강 이변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2010년 퀸지 성강 및 상시가 연구소의 전국적인 설문조사에서 미국 40대 기원 남성의 16%가 1년에 10번 전으로 1년에 40대 기원 남성의 20%만 1주일에 2, 3번 결혼한 지 얼마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25세, 29세는 1주일에 2, 3번 여성도 비슷했다. 자녀 직장 가정 경제 건강 내 이후로 여성의 빈도와 성욕에 영향을 주지만 이런 빈도 감소의 높은 증기의 신경화학적인 원인이 있다. 마모셋, 원숭이처럼 기원 남성은 독신 남성보다도 체수 토트론이 훨씬 적다. 에스드로겐은 더 많고 스트레스의 호르몬은 더 적다. 기원 남성은 유대를 맺어 정착했다. 전혀 성적인 느낌이 없어 아내의 등을 쓰다듬는다. 오랜 시간 누군가와 함께 살면 그 사람과 마음이 적어진다. 슬프지만 사실이다. 정착하지 않은 스컷은 반대로 먹이를 구하기보다 쫙쫙이 심의를 기울인다. 역시 브레이버 위인은 품이 많이 드는 침이다. 장기적인 동반자 사이의 성욕이 없어지는 현상은 약 50년 전 발견된 효과의 첫 단기다. 놀라기도 이 효과에는 미국 제3기 대통령 갤빈 쿨리지의 이름에 붙었다. 쿨리지 대통령의 성과 전의 무관해 보이는 위인이다. 조치 시장의 호황을 누리고 신뢰는 제주가 유행하고 신여성들이 단들머리를 하던 화려한 1920년대에 집권했지만은 과묵한 뉴 잉글랜드 출신의 별명 말 없는 게이래 글맞게 조용하고 간결하지만 함축적인 위투로 유명했다. 오늘날 가로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은 그남자로 두 가지 명언으로 기억이 된다. 하나는 이것이다. 미국 국민의 가장 중요한 과학은 이의지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한 마리라기보다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쿨리지가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야기에 따르면 쿨리지는 안이와 농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농장 저희는 한 명씩 선수들을 공유시켜주었고 먼저 영부인에게 마당을 보여주는데 수탁이 남탁이 올라섰다. 저희는 이 광경에 조금 당황했다. 영부인은 그가 덜 창피하도록 아무렇지 않은 척 개선적인 질문을 했다. 수탁을 얼마나 자주 교미하나요? 결혼과 섹스는 충돌할까? 세트베리 콘츠는 인간의 가정된 행동양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저는 충돌적인 입장입니다. 인간에게는 일부일체 습성과 외단의 습성이 둘 다 설계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였고 두 가지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콘츠는 사회구자가 개인으로는 한쪽으로 기우게 한다고 본다. 배구자를 보호하는 행동을 예를 들어보자. 콘츠는 배구자를 보호하는 현상이 많은 인간사회의 깊이 뿌리 박혔으며 일부일체제의 기본특식이긴 하지만 이를 사회적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가 배구자를 가르칠 확률이 적거나 자의 것을 비축하기보다도 나누어야 생명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실제로 짝을 덜 부호합니다. 콘츠는 암호정강 유역의 야누마미 원조민을 가르쳐 말했다. 야누마미 원조민은 전등적으로 임신한 여자를 여러 명의 남자와 성관계하게 함으로써 남자들이 이 아이에 대해 정식 책임을 지고 양육에 참여하는 사회적 다중양육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친밀한 인간관계는 불륜이다. 콘츠는 의의 관점은 개체가 타고난 신경 메커니즘이 불륜해주된 원인이라고 하는 레리형의 관점과 반드시 상관되는 것은 아니다. 재생과 친적, 관계 또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신경학적인 차원에서 여자에게 남자가 아기라면 여자가 남자를 감시하려 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에서 어리는 남자가 아내나 여자친구가 배량기일 때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동반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을 배웠다. 191차 습성을 지닌 모든 동물과 191차 습성이 없는 많은 동물이 짝을 지키는 행동을 한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그리고 콘츠가 말했듯이 환경이 중요하다. 사람 예방용 백신 약물로 감정을 조작할 수가 있다면 약물로 감정을 치료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적인 과제에서 다시 쓰는 사람의 소유사 하고 있네요. 99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당연한 호르몬의 법칙에서 인간의 끌림의 법칙을 생각해 보는데 마지막까지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사람의 신경혈야를 이해하면 사람을 자동차 엔진스러운 머신 컴퓨터 소프트웨어처럼 설계하게 될 수도 있다. 고정적인 공상과학 소설의 디스토피아가 떠오른다. 사람의 검증이 조정당하여 진짜 기분과 조작된 기분을 구분할 수 없는 세계다. 하지만 자폐증 및 잔후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산모액의 신경화학물질을 이용한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몇몇 연구자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멀리할 수 있도록 뇌의 보상위를 조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한 학살들은 먼저 비관적으로 배울지도 모르겠다. 사랑은 중독이다. 비교적으로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중독된다. 어떤 사람들은 불륜을 안전하는 성향을 타고났다. 남극 공원 공원 땅위의 황제의 평균마저 사람들이 짐작함도와 달리 일부일처제를 평생시키지 않는다. 설성 가성으로 사랑이란 그저 화학물질이 미리 정해진 해저를 통해서 신경을 일으키는 현상에 불과하다. 사랑은 인간을 정신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본식 행위를 유도하여 인간의 진화적인 적용들을 최대화한다. 그다지 고성한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책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입한 뒤 의견에 부딪혔다. 사람들은 대개 내 속의 작대작은 화학물질의 그토록 무거운 책임을 돌리는 이런 과설에 반대한다. 이런 관점이 인간을 어려우는 시각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한다. 개시 부르시는 생물학과 학구 세미나 수업에서 바하수업 부르신 등 호르몬의 역할을 설명했을 때 많은 학생이 기분 나빠했어요. 라고 웃음이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죠. 그들의 신비한 검증 경험을 고작 호르몬 떠예로 하는 시키다니요. 정말 속성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행동에 생물학적인 도대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그고는 태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어떤 면에서는 참 놀랍습니다. 손을 늙어 머리카락에 놀리며 말할 줄 모른다. 북측 피계부의 옥시토신 수행자가 엄청 많대요. 베로랩스에서 파는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치자 누군가 옥시토신 우미를 촉진한 에어로젤 스프레이를 개발했다고 가상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겠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나 증권거래소 직원 부동산 중개업자 등은 그것을 망설이 없이 10분 후 활용할 것이다. 사회적인 유대를 촉진하는 화학물질에 뇌를 맡은 고객은 팔들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오래된 예쁜 가옥이라고 푸른 쓰러져가는 집을 50만 달러의 살과 재갈이 뜨고 속아 넘어간 것이다. 욕장에 나온 하인디스의 신뢰의 게임 실험에서 거의 혹시 토신을 뿌린 투자자는 상대에게 배신당하고 맞서도 여전히 상대를 신뢰했다. 하인디스가 설명했듯이 혹시 토신을 추구하고 토의하면 소외적인 위험을 개의치 않게 됩니다. 아스파거 증후군 환자 중개는 뭔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뉘앙스가 조금만 느껴지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자신이 내가 정상인 사람보다 우울하다고 믿는 경우도 있다. 한 번은 영이 강렬을 하는데 자피의 습득한 장애 중에서도 아스파거 증후군인 사람이 중간에 불어서 끼어들어서 영의 영군은 아스파거 증후군인 사람들을 영과 비슷하게 평준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런 식으로 지뢰의는 자피의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도 보통 사람처럼 사회적인 부담을 제기될 것이라며 말했다.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 윤리의 학자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가 천재를 지하여버린 것은 아닐까? 왜 두 분이나 고우? 아인 실탕인의 행복한 과정에서 잘 적응하며 자랐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려졌을까? 천재는 정정 반사회적이고 인간관계가 최악이며 사생활이 괴롭기 짝이었다. 고우의 그림, 별이 빛나는 마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명작으로 고우의 개인적인 고통과 맞고 말하다고 할지도 몰라도 고우 자식에게는 사무책의 괴로운 삶이었다. 포르를 심을 할 때 신경화한 고치를 상향한다면 물공부도 미국의 정신이 덜 흘러나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과연 전리적인 행위일까? 과거에 미 여권 교범에서 포로의 인권을 다는 재방 협약에 따라 지령이 아닌 모든 약물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의회 조사보고 2003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교정은 최신 반 교범에서 조금 수정되었다. 지속적임에 영구적인 정신적인 변질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만 금지한다고 바뀌었다. 그렇다면 신경화한 고치를 사용을 허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치료적인 측면에서 과학을 악용하지 못하게 막는 교제와 부부의 문제점은 그런 과학 지식이 다른 한 편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즈포거 증후군에 관해서 영에게 항의한 사람이 진작음과 달리 의리는 차 배정에 있는 모든 성인이 치료받아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영의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가 어차피 습부에 들어온 장례 등의 질병을 과학적으로 치료할 획기적인 수단을 채점을 참여르기 영은 에미리 대학교의 변인 사회를 세웠다. 마리아 마실의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그럴 때의 문제가 성인인 다음에도 줄곧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폐의 스페셔럼 장애를 짓는 바는 어린 아이가 신경화한 물질을 코에 부르는 컨트넌치를 통해서 내가 변하여 장애가 더해진다면 어떨까? 이런 치료도 병을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뇌어학적인 성질을 이용하여서 자폐가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고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행위에서 더 큰 보상을 느끼게 해줄 수는 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자폐가 눈 마주 짐을 보상과 연결치는다면 사회적인 신호에 점차 주의를 기울이 될지도 모른다. 이어가는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커져서 아이는 감정을 더 잘 잃게 되고 다른 사람과 상호 적용할 때에 덜 불어내야 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뇌에서는 새 신경 체계가 견고하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는 평생 지속할 수도 있다. 영혼 옥시토신 체계를 활성화하는 약을 복용하고 행동치료를 병행하면 언젠가는 위의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옥시토신은 벌써 접혀 부모에게 판매되고 있다. 부모에게 옥시토신 상담을 시작하면서 화학물질을 복용한 환자는 성뇌와 간임살도 적극적으로 틀어놓을 것이다. 그러면 환자와 치료사 모두에게 이룰고 환자의 신뢰를 끌러내리고 작동하는 시간과 비용을 수 있다. 물론 신경화 원체를 실제로 사용한다면 용량과 사용 여부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한 실험에서 남자 비용자들에게 거짱 은밀한 성적 환상을 적는 익명의 설문을 돌렸을 때 옥시토신을 코로 투여한 집들의 60%가 설문지를 넣는 봉투를 봉하지 않고 실험자에게 건넸했다. 실험자가 누가 모르고 썼는지 볼지도 모른다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위약을 3%만 봉투를 보호하지 않았다. 사회적인 과제 윌리엄 제임스가 썼듯이 특정한 의의 상태와 특정한 의식이 대응할 때 분명 들으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실험한 결과 한국인은 알려준대로 미국인보다 감정을 억제했다. 나중에 실험에 참여한 한국인과 미국인의 옥시토진 소형체 유전자를 분석했는데 유전자가 첫 번째 유행인 한국인은 두 번째 유행인 한국인보다 감정을 더 억눌렀다. 그런데 미국인은 첫 번째 유행이 두 번째 유행보다 감정을 덜 억눌렀다. 이렇게 정반되게 결과 나온 것은 쓰러던 문화가 유전자 발현에 각기 다른 영향을 기적기적 문이라고 설명을 한다. 새로운 지식은 개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어서 결국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되네요. 새로운 지식이 다시 쓰는 사랑의 역사 서사 과빈이 커서는 지구가 태양을 얻을 도우는 여기도 하나 에서 무려 2000년 동안 이어진 사고체계를 띄엎었다. 그리고 새로운 발견들을 갖다 버려서 과빈의 구조적인 세계관이 확장되었어.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일부 이며 우리 은하는 평창하는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은하 가운데 하나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불성을 다시 생각해야만 했다. 고지어 다윈은 인간의 만물의 중심이라는 끈져마저 흔들려 이 일환각 단계에서 종교사회의 개인의 신념은 믿음의 영역에서 쫓겨난다. 지금 사회의 신경각이 우리가 지낸 생각들을 불편할 정도로 돌쓰시고 있다. 상을 보는 시각 나아가 그로 인해서 인간이 자신을 바라보는 컨첨에 도전장을 내민다. 우리는 이 책에서 많은 질문에 답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결론을 낼 수 없기에 결코 멈출 수 없는 질문 하나 있다. 우리는 왜 사랑하는 걸까? 과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문에 도저히 대답할 수 없다. 심리학자처럼 글을 쓴 소설가이고 그와 형제지간인 윌리엄스 제임스는 소설가처럼 글을 쓴 심리학자라는 말이 있을 정더라. 윌리엄 제임스는 학자이면서도 사람들이 때로 새로운 영국인 등록임의 신호를 파헤치고 무너뜨리는 것을 안타까워 했다. 인간의 기본이 고급하지 않다면 인류의 정신적 가치가 무너진다는 전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아마도 이성적인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왈부 왈부 하는 말에서 일 것이다. 예를 예를 들면 엘 불이 되는 기질이 너무 감정적 해서 불류를 굳게 믿는 처럼 우리마다 지나치게 감정적 사람을 위반할 때 이 과정을 어느정도 활용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의 고구한 정신 작용을 그저 감정적인 생명뿐 하며 비판하면 우리는 상처받고 화환인다. 신실적인 특징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정신은 생생한 진실을 드러낸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인 물질주의가 제발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사도 우리 담아서 거두어가는 길에 받은 게 시 의학적으로 인것들 자윤법칙 윤리적인 마지노선 마지노선 사랑이 좋은 여다. 인간의 이야기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 일 것이라고 여긴다.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하자마자 사랑과 욕망에 관한 적국을 짓기 시작했다. 지금은 동성이나 보장을 본다. 동성의 커플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어야 안다고 생각한다. 불과 수년 전 동성의 결혼이 부여한 자연스럽다는 여론과 증관대로 태도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지현대는 과학의 광이 컸다. 과학은 절차하게 두 개의 성만 존재하는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서른들에 대한 설명하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케이스 에블론은 자칭 미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정 한명으로 포스 뉴스 남성과 유성 조건 오마 조건 조건 보수 시헌비행조정서 출신 트렌스젠더 맥다 신부션을 미국 상무부 고문으로 위축했을 때 보수자들은 계속 보냈다. 보금제의 정신 농단체인 미국 가족 협회는 이를 희롱이라고 평가하며 성령을 발표했다. 불량한 우리들인 것보다도 원하는 것은 그들의 비정상식의 성정을 서해가 인정하는 일이다. 가족 연구회 등 영향력 있는 우익 정치단체들도 이에 못지않게 공격 하고 비난했다. 그 중에 몇몇 단체는 트레전도와 동성애자를 통해지는 실수도 했다. 2012년 트레전도 진더들은 성전환수들 같이 하나 뜯어도 출생증명서를 성비를 바꾸게 해달라고 뉴욕시 청문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가족 연구회에 출생 성비를 바꾸는 것은 사기라고 말했다. 성비를 이승희의 자아 소년과 소년은 내가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법이다. 장난감 회사가 들려준 광고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부모는 아이들에게 성비로 맞는 장난감만 사기하지는 못한다. 장난감 회사 광고는 아이들의 특징 장난감을 사서 가지고 놀면 뇌에서 발생하는 남자다운 혹은 여자다운 욕망을 만족시켜준다 보면 믿게끔 설계된다. 많은 사람이 더 흥미로운 사회 경험을 하고 중독성 물질 술을 마시고 엑스타시 도파민 2009년 영어 내의 책에 기구한 에세이에서 우리가 이 책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사랑은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현상 될 수 있다고 썼다. 그러자 뉴욕타임즈 칼를미스트 존 티 언니는 막 이원이었구나. 작성하게 빠진 사람을 위한 사랑백신의 가능성을 생각했다. 젖세의 우유 생산량을 늘리거나 심지어 최선을 신경감화 쉽게 보이게 하는 데에 벌써부터 옥시토슨을 자주 사용하는 인도에서는 언론이 사회적인 유대에 걸린 학기의 연구를 꼼꼼히 주시한다. 연예교론보다 정리교론만의 인도의 현실도 그런 풍조에 이바지할 것이다. 여론의 약으로 사랑을 샘속되어 할 수 있다면 부부단아웃 다투어 약을 구경하러 갈 것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설명한 메커니즘 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화해 보석, 산펜, 향수, 산업은 사람을 조정하는 일이 가능하며 더구나 바람직하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인간은 스스로 일어나고 미리 의지를 찾고 더 의식을 기회로 만났다고 볼 수가 있다. 인간은 사람은 사람과 만남, 자기가 낳은 아기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성을 깨우신 중간의 격렬한 환희에 관한 신하를 참고할 것이다. 물론 이구라 경을 저지르기도 할 것이다. 다 좋을 수만은 없다. 울고는 말했다. 사랑을 이래 영광역과는 영박사의 가설이 백구선도 옳다고 칩시다. 나도 세상 끝까지 그렇게 믿는다고 쳐요. 그래서요. 그게 내 행동을 어떻게 바꾸죠?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내 감정이 과연 달라질까요? 바꾸지 않는다. 바꿔야 할 이유도 없다. 미래 사태의 소자는 벼랑기에 계속해서 마음이 드는 남자를 유혹할 것이다. 자신의 상태와 행동을 의식하고 그것을 신경학과 화학의 관점에서 분석할 줄 알게 되어도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다른 이야기를 찾아낼 것이다. 물론 늘 그랬듯이 사랑은 변할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변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도 치어낼 것이다. 소비인 동안 진여한 생각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체중의 위로든 편견 때문이든 인간 사회에 온전히 편입되지 못했던 많은 사람이 마침내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경위로에 무의식적으로 적용한 화학물질에 극심하게 좌지오지되는 인간관계에서 방향을 찾는 법을 다시 공유해야 할 수 있다. 과학자와 저널리스트가 함께 쓴 글림의 과학을 읽는 이런 특별한 경험이었다. 글림 사랑만큼 중요한 유효화도 있다. 마약 중독과 사랑은 절대적으로 비슷한 현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